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명원 다육입니다. 여기에 명원 다육에 또 오늘 또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또 재입고된 아이도 있고 인기가 많아서 또 이런 아이들은 다 재입고가 됐다고 합니다. 보시고 이쁜 아이들 품어도 보시고 또 킬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미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세일해서 이렇게 또 가격을 측정을 해서 해놨으니까요. 그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서부터 볼까요? 이 아이. 은월이죠? 은월이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오 깔끔하고요. 아주 하얀 순백의 색감이 진짜 환상인 것 같습니다. 한 몸으로 돼 있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멋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3cm 포트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나왔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완전 목질화가 됐죠? 이런 아이들 12,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카누아라는 아인데 목대 좀 보세요. 완전 꿀목대죠? 카누아. 이렇게 물도 예쁘게 잘 들어있는 카누아입니다. 13cm 포트에 들어있는 카누아는 15,000원입니다. 이미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무거운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완전 무거워가지고요. 목대가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들 15,000원에 드립니다. 이 마슨인데요. 마슨. 분을 엄청 예쁘게 올리고 있는 마슨인데요. 목대가 아주 꿀목대입니다. 완전 무거운 아이라서 이런 아이들은 싹 가늘고 긴 소분에 싹 심어주면 끝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3개 남았네요. 3개. 다시 집을 가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마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또 레몬 앤 라임입니다. 레몬 앤 라임. 오우. 색깔 이쁘죠? 너무너무 이쁜 색깔을 하고 있고요. 13cm 포트입니다. 층수도 엄청 높죠? 단수가 높고 이렇게 라인은 또 핑크색으로 그렸습니다. 색깔이 롤롤 해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1개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네온라이트는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온라이트 시집은 다 가가지고요. 이제 4개 남았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는 네온라이트. 오우. 점점 더 예뻐지죠? 와우. 형광빛도 살짝 들어와 있고 라인은 또 이렇게 핑크핑크 입술 라인을 그렸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네온라이트 4개 있습니다.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이 아이도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계속 재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릴리패드죠? 릴리패드. 너무 이쁘죠? 릴리패드. 네. 재입고된 아이고요. 이 아이는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네. 머리두수도 둘레, 육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육두. 네. 주로 육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육두, 둘레, 여섯. 네. 육두가 많은 이런 아이들. 릴리패드. 가격은 6,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7두네요. 7두짜리도 있고, 6두짜리도 주로 육두가 많습니다. 육두가 많고, 네. 이 아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목대도 살짝 목질화가 돼 있습니다. 6,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엄청 동글동글한 노제트를 하고 있는 이 아이가 둥근 빛이 우리 됩니다. 오, 이쁘죠? 너무 이뻐가지고요. 계속 이 아이는 재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동글동글하죠? 오,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아주 싹, 이제 색깔도 이쁘게 들어왔죠? 완전히 핑크핑크한 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목대가 싹 있고, 이렇게 또 분지하는 아이도 있네요. 얼굴을 둘러 갈라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지하면 금방 또 얼굴이 군생되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4,000원입니다. 네. 4,000원. 너무 착하죠? 네. 4,000원이라서요. 막 하루, 열, 막 몇 개씩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꺼번에 몇 개씩. 네. 이 아이 4,000원에 드리고요. 네. 하루나가 있습니다. 하루나. 이 아이는 하루나가 엄청 뽀사시한 분을 바르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오, 뭔가요? 이 아이가 하루나 라는데 약간 크림티를 닮았죠? 크림티를 닮았는데 얼굴은 좀 달라요. 표정은. 얼굴 표정은 좀 다른데 분 바른 거는 완전 똑같습니다. 엄청 분을 예쁘게 바르고 있고요. 핑크톤에, 핑크색의 색감을 싹 감췄습니다. 이렇게 분으로. 너무 예쁘죠? 하루나 라는 아이. 가격은 8,000원에 이렇게 세일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11cm 보트인데요. 11cm 보트에 이렇게 넘쳤습니다. 하루나는 8,000원이고요. 네. 이 핑크 자라고사 군색입니다. 이 13cm 보트에 머리두수 꽤 많은 이 핑크 자라고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12,000원에 세일된 가격입니다. 12,000원. 12,000원에 세일된 가격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개 있습니다. 네. 이 언성도 시집을 많이 가고요. 이제 4개 남았네요. 4개. 이 언성.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언성. 라인은 또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선스타처럼 이 라인에 빨갛게 물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예쁘죠?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좋습니다. 4,000원입니다. 아, 5,000원이네요. 5,000원입니다. 언성 5,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좋습니다. 언성이 이렇게 풍성하네요. 오, 사이즈 너무 좋죠? 언성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물은 안 들어왔습니다. 라인으로 빨갛게 물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네. 여기는 또 루페스틸입니다. 루페스틸. 이 늘어지는 수염이 또 매력 있는 아이죠? 루페스틸는 5,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 5,000원. 네. 싹 가늘고 기나분에 심어놓으면요. 흘러넘치면서 크는 아이. 너무 멋있어요. 네. 여기가 또 아모르 파티가 있는데요. 하나 있네요. 하나. 시집을 다 가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 15,000원에 드립니다. 아모르 파티. 피망으로 멋있게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싹 이렇게 라인으로만 지금 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 두수는 둘레 6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12cm 포트에 있는 아이. 만 5,000원에 드리고요. 와. 여기는 글램핑크입니다. 색깔 이쁘죠? 완전히 빨갛게. 와. 저 익었습니다. 이렇게 이뻐요. 글램핑크. 이렇게 단수도 높고요.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13cm 포트에 들어있는 글램핑크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엄청 한엽이고 너무너무 잘생긴 탈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멋있어요. 12cm 포트인데요. 넘쳤습니다. 옆으로. 네. 이렇게. 와. 자구도 달렸어요. 자구도 달린 아이도 있고요. 안 달린 아이도 있습니다. 안 달린 아이는 엄청 크죠? 와. 엄청 커요. 사이즈가 12cm인데 이 아이가 한 17cm는 나올 것 같아요. 옆으로 나가가지고. 네. 이렇게 큼직한 탈론이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세일해서 21,000원이라고 합니다. 세일된 가격으로 21,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오. 완전히 이렇게. 색깔 자체만도 예쁘고요. 완전히 한엽인데다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는 또 맥라이징인데요. 오늘 특가로 드립니다. 여기 맥라이징은 3만원에서 15,000원 이렇게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만원입니다. 네. 특가로 만원에 드립니다. 맥라이징 만원에. 네. 이 색깔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이 맥라이징은 13cm 포트인데요. 살짝 이 물을 곱하가지고요.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13cm 포트에 살짝 오므라 들었죠? 네. 이 아이들이 물이 여름에 물을 금겨가지고 그렇게 좀 쪼그라들었는데 물 주면 칼짝 펼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 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이든 스노우입니다. 이든 스노우.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가 있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얼굴은 외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얼굴이 외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두짜리도 있어요. 이런 아이는 뭐 사두짜리도 있고 이런 이든 스노우가 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주먹만한 러블리 로즈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포트가 달라요. 포트가. 이거 12cm 포트인가요? 10cm. 11cm 포트인 것 같아요. 11cm 포트에 이렇게 얼굴이 엄청 주먹만한 얼굴로 러블리 로즈가 있습니다. 완전 주먹만 하죠? 애기 주먹만 합니다. 제 주먹보다는 훨씬 크고 훨씬 작고 이렇게 큼직한 러블리 로즈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송이에 5,000원입니다. 완전 장미꽃 한 송이 같아요. 이런 아이 딱 이렇게 한 3송이 정도만 가늘고 기나보네.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네. 5,000원이고 이 아이가 연봉이죠. 연봉. 연봉이 이렇게 얼굴 이두식 돼있는 연봉이 있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는 삼두네요. 이렇게 연봉이 5개 남았습니다. 네. 이 아이는 그 스타마크 군생입니다. 이 스타마크 군생 얼굴 이두로 돼있는 스타마크 군생은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또 이 아이가 샤이닝 펄입니다. 샤이닝 펄. 노랗게 익었는데요. 샤이닝 펄이라고 합니다. 가격 6,000원입니다. 네. 여기 축송은 이렇게 축송이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축송입니다. 이 아이는 목대도 있어요. 이 아이는 축송은 9,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스윗 캔디입니다. 스윗 캔디. 콧붙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스윗 캔디는 이 아이가 8,000원에 나왔습니다. 8,000원. 네. 이런 아이들은 다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그대로 품으시면 됩니다. 네. 시 캔디는 8,000원에 질입니다. 네. 이 아이는 긴잎. 긴잎. 송록철화입니다. 완전히 묵은 아이고요. 네. 목대도 이렇게 있고 부채꼴로 돼있습니다. 부채꼴로 돼있고 네. 11cm 보트에 들어있고 가격 1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오. 긴잎. 송록철화. 엄청 묵은 티가 나죠? 네. 잘 달궈졌고요. 따글 따글합니다. 네. 이렇게 3개가 남아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이 라임 나밀라떼 철화도 12,000원에 2개 있습니다. 나밀라떼. 엄청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요. 11cm 보트인데 이렇게 사이즈는 좋아요. 넘쳐나가가지고 네.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릴리패드 철화죠? 네. 하나 있습니다. 릴리패드 철화. 목대가 엄청 건강해 보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멋있어요. 오. 릴리패드 철화. 모주 얼굴 가운데 있고요. 삥불러. 이런 자구들이 이렇게 철화끼를 만들고 있습니다. 릴리패드 철화인데요. 이렇게 생기는 가격은 2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미니마 군생인데요. 미니마 군생. 얼굴 두스가 꽤 많습니다. 얼굴 두스만은 13cm 보트에 들어있는 미니마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가격이 만원에 만원에 나왔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세일된 가격입니다. 만원에 나왔습니다. 오. 이 아이는 얼굴이 쭉 올라온 게요.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목대가 있습니다.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미니마 군생은 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또 애원염석 아이들을 또 찍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애원염석 이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특히 이 흑사금이 시집을 많이 가고요. 이제 4개 남았네요. 흑사금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4개 남았습니다. 흑사금은. 네. 여기 또 핑크 마녀도 많이 시집을 가고요. 네. 지금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핑크 마녀도 네. 이렇게 예쁜 아이 잘 없죠. 네. 요. 요즘에 이런 아이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만났을 때 품어보시고요. 핑크 마녀. 오. 너무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한 아. 일곱 개 남았네요. 일곱 개. 오. 너무너무 예쁜 핑크 마녀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데요. 오늘 4만원에 얼마라고 그랬지? 5만원에 드립니다. 네. 핑크 마녀. 5만원에. 네. 요런 아이들 5만원에. 세일된 가격입니다. 네. 이 핑크 마녀는 다른 데는 막 6만원, 7만원, 8만원 한 데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아주 요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수입이 거의 막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몸값이 해요. 네. 비행기 값이 좀 세서 그런가. 네. 이렇게 예쁜 아이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네. 특가 5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예뻐요. 오. 머리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오. 요런 아이는 아주 엄청 많네요. 얼굴이. 얼굴이 엄청 많죠. 네. 포트가 이게 지금 18cm 포트에 이렇게 지금 18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5만원에 오늘 특가로 드리고요. 네. 요 또 흑사금은 흑사금은 지금 뿌리가 활짝이 되면요. 요 아이들이 얼굴을 활짝 펍니다. 제 것도 여기 이렇게 쪼그랄 때 데고 갔는데요. 물을 한 바퀴를 줬더니 금방 뿌리 활짝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활짝 펴가지고 얼굴이 요기 빈 공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빡 찼습니다. 이게 지금 흙이 보이죠. 요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흙이 보이죠. 네. 지금은 제 거는 흙이 하나도 안 보이고 꽤 가득이 메꿔졌습니다. 얼굴이 커지니까요.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오 흑사금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도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오늘 흑사금은 4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얼굴 두스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얼굴은 네. 이렇게 얼굴이 쪼그라들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지만요. 요 아이들이 활짝 이렇게 또 뿌리 활짝 해서 활짝 펴면요. 완전히 여기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네. 짚고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 아이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아이들도 새로 신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요런 아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름을 지금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철화도 들어왔고 요런 아이들도 들어왔고 엄청 큰 제품이네요. 요런 아이는 요렇게 들어왔는데 요런 아이는 이름을 찾지를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요렇게 있고요. 네. 요 핑크마늄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핑크마늄 작은 사이즈 요런 아이는 2만 5천원에 나왔습니다. 15cm도 더 될 것 같은데요. 요런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2만 5천원에 핑크마늄 두 개 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또 2만원짜리입니다. 핑크마늄. 요렇게 괜찮죠. 요런 아이도. 2만원이면 진짜 괜찮아요. 요렇게 있고요. 네. 핑크마늄 2만원짜리는 4개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있습니다. 네. 요기 소화금도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요. 소화금. 엄청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소화금의 특징은 요 입장 가운데가 줄이 이렇게 금기가 가운데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기가 가운데로 들었어요. 목대도 이렇게 줬고요. 요런 소화금이 있고요. 이 아이도 4만원에 드립니다. 원래 5만원에 나가야 되는 아이인데요. 요 5만원짜리라고 써있죠. 오늘 4만원에 드리고요. 네. 요 핑크드림은 엄청 가격이 딴 데에 비해서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5만원이라고 나왔죠. 네. 세일해서 4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핑크드림. 딴 데 비해서 엄청 착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네. 핑크드림. 목대도 이렇게 줬고요. 머리두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뿌리 활착이 조금 덜 된 상태라서 요 아이가 제일 늦게 온 아이라서 아직 뿌리 활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이 되면 얼굴이 활착 펴면요. 엄청 풍성할 것 같습니다. 요 아이 보트 자체만도 이게 지금 20cm는 안 될 것 같고 18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가득이 차있는 요 핑크드림은 오늘 4만 5천원이고요. 요게 흑동금입니다. 흑동금. 흑동백금. 흑동백금. 엄청 사이즈 좋죠? 요 아이가 제일 대품이에요. 사이즈는. 네. 사이즈는 제일 대품인데요. 요 아이가 가격도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게 4만원에 드립니다. 흑동금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 4만원에 드리고요. 네. 요게 샤넬금입니다. 요게 샤넬금. 샤넬금은 요 아이도 4만원에 드리고요. 얼굴이 지금 잔잔한 얼굴인데요. 요 아이들이 싹 이제 뿌리할착이 돼서 물을 빨아드리면요. 얼굴이 화삭 펴죠. 요런 아이는 사자. 메두사. 메두사로 살짝 닮은 것 같죠? 빨갛게 돼 있고. 얼굴은 아주 이렇게 작아졌어요. 지금 현재는. 뿌리할착이 안 돼서. 요런 아이들 4만원에 드리고요. 요 3개 있네요. 샤넬은 3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달마금입니다. 달마법사 금입니다. 요 아이도 4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얼굴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달마금이 있고요.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칸테입니다. 칸테.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칸테인데요. 이렇게 뿌사시 열렸습니다. 입장도 도톰하고요. 특이한 아이죠. 이 칸테가 옛날에 몸값이 엄청 고였던 아인데 3만원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20%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마르셜입니다. 마르셜. 네. 마르셜인데요. 요렇게 두수가 많고 엄청 군생으로 돼있는 빵수용으로 돼있는 마르셜. 14cm 포트에 가득 차있는데요. 완전히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마르셜. 손톱이 예쁜 아인데요. 요렇게 손톱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톱이 너무너무 매력있게 생겼습니다. 네. 마르셜은 네. 보트가 14cm 보트입니다. 네. 가득 차있고요. 어머. 가격표가 안 나와요. 네. 마르셜은 요 세일을 2만 5천원에서 20%를 해드립니다. 2만 5천원에서 20%를 하면 한 2만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요기는 또 원종 자라 고사입니다. 원종 자라 고사가요. 색깔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 자구들이 많고요. 네. 요 아이는 2만원에서 2만 5천원에서 20% 해드립니다. 2만 5천원 20% 엄청 봉구탄 수형입니다. 원종 자라 고사. 요렇게 있고요. 한 2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또 팬지 분생입니다. 팬지 분생 엄청 물의 투수가 많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14cm 보트인데요.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이렇게 넘쳐나간 모습이죠. 요 18,000원에서 20%를 해드립니다. 18,000원에 20% 해드립니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누비 누비 도나입니다. 누비 도나. 오. 이 색깔이 너무 이쁘죠. 여름에도 이 색깔을 그대로 물을 빼지 않는 아이죠. 네. 누비 도나가 13cm 보트에서 요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서 20% 세일 해드립니다. 그럼 많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 네. 반질반질하고요.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 요렇게 반질반질 윤기가 잘잘 나는 아이네요. 요렇게 머리두수도 많고 11cm 보트인가요? 13cm인가요? 네. 요기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하면 24,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 젤리가 이렇게 있고요. 골드 젤리.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완전히 기름을 칠해 놓은 것 같죠? 얼굴 3두로 되어 있는 골드 젤리인데요. 요 아이는 2만원에서 20% 해드립니다. 2만원에서. 2만원에서 20% 해드리고요. 우와. 뽀사시한 나우이가. 우와. 엄청 뽀사시하죠. 라우이가 있는데 요 아이는 사자 몸값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요 파랑새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18,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파랑새 군생 18,000원에서 20% 해드리고요. 요 아이는 셀렉스입니다. 셀렉스. 요 아이는 셀렉스가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엄청 좋아요. 요런 아이가 있고 가격은 12,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알피니스 그레이입니다. 알피니스 그레이. 요렇게 있는데요. 알피니스 그레이는 15,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오. 그러면 얼마 되나요? 12,000원 되나요? 엄청 아주 잘 묵은 아이고 오래 달궈진 아이고 목대도 있어요. 얼굴 두스는 이렇게 4두도 있고요. 여기는 5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알피니스 그레이. 15,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요 아이가 또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하트 딜라이트. 8,000원에 해드리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하트 딜라이트. 엄청 분도 예쁘게 올렸고 입장마다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돌기가. 하트 딜라이트는 8,000원에서 20% 해드리고요.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가 아직도 연두빛입니다. 노랗게 금방 물이 들어올 텐데요. 머리두스도 많고 이렇게 매직잼 골드가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 세일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알리앙스입니다. 알리앙스. 네, 알리앙스가 이렇게 있고요. 보트는 16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습니다. 알리앙스가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색으로 물이 드는 아인데요. 아직까지는 초록합니다. 군생으로 자연군생으로 돼있는 이 알리앙스 가격은 2만 5천원인데 세일해드립니다. 그러면 세일 받으시면 2만원 됩니다. 네, 요 아이가 요 아이는 테슬라 군생인데요. 1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4만원인데 세일해서 2만 8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은 4만원인데 2만 8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 군생입니다. 머리도 꽤 많아요. 이렇게 있고요. 오, 요 아이가 라즈인가요? 라즈? 라즈베리 아이스 같아요. 이름퍼가 없지? 네, 요 아이는 슈퍼볼이라고 하는데요. 블랙 마디바라고 하죠. 블랙 마디바 블랙 마디바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요 아이가 10만원짜리인데요. 오늘 8만원으로 세일해서 드립니다. 사이즈는 20cm가 넘는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검색해보시면요. 12만원 이상하더라고요. 요런 아이들 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12만원 하는데 오늘 여기는 8만원에 세일해서 드립니다. 마디바 블랙 마디바 고요. 이 프릴이 너무 멋있죠. 끝에 이렇게 프릴이 너무 멋있어요. 입장 끝에 새로 올라오는 요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아이들도요. 프릴을 이렇게 이쁘게 올립니다. 너무 멋있죠. 이런 아이입니다.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8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